자, 오늘도 장사 시작해볼까? 좋다! 오케이! 어서 오세요! 자, 물건 많이 있으니까요! 자, 천천히 둘러보세요 하셨죠? 예! 아하! 여보세요!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? 돈을 내고 먹어야지! 나 전당포 한다! 네? 금 이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! 뭔 소리야 갑자기 그게? 돈을 내고 먹으라고 돈을! 돈 받고 싶으면 전당포로 와! 뭐요? 전당포로 와! 전당포와! 전당포와! 돈 받고 싶어! 돈 받고 싶어! 돈 받고 싶어! 돈 받고 싶어! 안 나가! 안 꺼져! 아, 처음부터 이상한데 전당포로 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술라고 앉아있어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어이? 야, 우리 효자 재성이 왔네! 네! 장사는 좀 잘 되세요? 우리 장사 잘 되지! 야, 너 어디 가는 길이야? 저 이거 저금하는데 동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폐로 바꿔서 어머니 선물 좀 사드리려고요! 야, 역시 우리 효자! 너네 최고야 최고! 야, 동네에 이상한 놈들이 좀 왔다 갔다 해! 아, 그리고 CCTV를 좀 설치해야 되는데!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번 신고를 해야겠어! 알겠습니다! 아저씨 이따 은행 갔다 와서 한번 들릴게요! 그래, 그래, 그래! 알겠습니다! 잘해! 네, 수고하세요! 네! 재성아! 네! 잠깐 이리 와 볼래? 네? 왜 그걸 들고 가? 무슨 말씀이세요? 너 아까 돈... 어? 아! 아! 아, 죄송합니다! 아, 동전 소리가 나가지고 똑같아가지고! 아, 이게... 아, 돈 냄새도 비슷하네! 누가 봐도 색깔이 다른 거 같지 않아? 아, 못 봤어요! 아, 죄송합니다! 저 그런 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! 그래! 네네네! 이것도 얼마 들지도 않았는 거를! 그러니까, 조심스럽게 들면서 소리가 또 안 나... 아, 이거 잡는 그립감도 똑같네! 너 요즘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? 아저씨, 저 아시잖아요! 저서 효자예요! 그래, 그래! 야, 너 근데 옷에 이게 실밥이 다 튀어나와 있냐? 혹시 가위 있습니까? 아니야, 이리 와, 이리 와! 내가 할 수 있어요! 아니, 가위 주세요! 이렇게 잡아서... 재성이 뭐해? 아, 아저씨, 이걸 뜯으시면 어떡해요! 이걸 내가 이렇게 했다고? 아, 정말... 예!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? 절대 아니에요! 아저씨, 힘이 장사시네! 아이, 나 정말 이거... 아이, 이놈의 쥐새끼! 이거 아무튼 이거... 아저씨, 여기 쥐 있어요? 쥐가 있어! 안 되겠다! 아저씨, 빨리 사다리, 사다리! 아저씨, 여기 쥐, 쥐 던졌어요! 아, 나는 못 잡아! 아저씨, 지금 빨리 설치해야 돼요! 아, 나 무서워! 제가 잡을게요! 저, 저 이거 예전에 알바했었잖아요! 네가 확실히 할 수 있어! 아저씨, 이거 사다리 안 넘어지게 잘 잡아주세요! 자, 갑니다! 그래! 갑니다! 갑니다! 제가! 갑니다! 아저씨, 아저씨 때문에 이게 뭐예요, 꼴이! 아저씨... 아저씨... 이 자식, 너 일로 와, 너 일로 와! 저... 이야... 저놈이 저거 쥐새끼였네! 아! 가게 꼴이 이게 뭐야! 누구세요?! 아유, 추워라! 이거 우동이나 한 그릇 좀 먹어봐야겠는데요! 아유, 추워라! 아유, 추워라!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! 경찰이요! 경찰이요! 네, 따로 온 사람 없는 것 같군요! 여기, 변태 같죠? 아까... 막 쥐를 잡는다고 하는데 지가 알고 보니까 지가 쥐새이더라고! 그놈을 잡아야 돼! 아주 나쁜 놈이에요! 지금 여기 없어요? 쥐새끼 같은 놈! 아유, 어떻게 잡지, 그거? 아유, 씨...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! 어떻게 잡아요, 그 쥐새끼 같은 놈을? 쥐를 잡으려면 제가 고양이가 돼야겠죠! 아유, 고맙습니다! 아유, 고맙습니다! 아유, 고맙습니다! 그냥 한 명만 걸려봐서 아유, 짜증나니 누구세요? 잡았습니다! 변태를! 변태를 잡았습니다! 네! 이거 잘 걸렸어, 너 이거 쥐새끼! 야, 네가 그랬지? 쥐새끼 같은 놈이죠? 쥐새끼 같은 놈이죠? 쥐새끼! 쥐새끼 같은 놈이죠? 뭐라고 하니까 똑바로 대답 안 해, 인마? 쥐새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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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꺼! 내가 가져와! 당신이 이러고도 형사야? 그래! 당신이 이러고 형사냐고! 내 거 어떻게 거 갖고 와, 인마! 저 물건 찾고 싶어! 그래! 저 물건 찾고 싶으면 전동 포로워! 전동 포로워! 전동 포로워! 전동 포로워! 중간 구독! 아니, 한 시간 전에 촬영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그게 신인 배우 한 명이 아직 안 왔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쥐새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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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뭐 하는 거야, 지금. 신인이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! 쥐새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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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새끼야, 하icos! 쥐새끼야! 이제 날개지야, 하기시자! ост員 알리시까! raw이 알리시까! 섬이 알리시까! 인사를 몇 번을 하는 거지? 그게? 쥐새끼야! 재수칩둥! 서비가 알리시까! 쥐넨은 고향이 어디야? 제주도인가? 깡깡거리지? 선물이 농도 Nou! 일찍 나눠 엉 venture를 노리고 멀리 타입시다! 인사를 몇 번을 하는 거지, 그게? 죄송하시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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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는 뭐 고향이 어디야? 제주도인가? 깡깡거리지? 서울 터백이시다! 명동포 출신이십둥! 머리는 뭐 혼자 깎았니? 엄마가 깎아주신둥! 결심하시죠! 신인이면 말이야. 내가 이렇게 일찍 와있으면 네가 좀 일찍 나와있어야지, 그렇지? 아, 소민이! 소민이 죄송하시다! 소민이 죄송하실 거야! 소민이 죄송하시다! 열심히 하겠습니다!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지, 맨! 너 오늘 뭐 저 북쪽에서 온 거야? 영동포 출신이시다! 나 좋아했어, 예전부터? 예전부터 팬이시다! 우원한다는 말씀이시까?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지? 그래, 저 그래, 찍자. 에이, 이 자식아. 뭐 같이 찍고... 뭐 하는 거야, 이게? 인스타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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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? 아, 잘 나왔시다! 그래, 그거 요즘 많이 하대. 어. 저기, 저... 알았어. 그래, 그래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!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자식아! 아, 자식아! 아, 자식아! 그만, 자식아! 저런 애랑 내가 해야 돼? 어? 저 보니까 저 약간... 모자란 것 같은데? 어? 신인인데 연기를 개똥차게 해. 제가 연기를 잘한다고? 연기를 잘해. 이리 와. 연기 한 번 보여줘. 나한테 왜 그랬어요? 어? 말해봐요. 나한테 왜 그랬어요? 어?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한다! 오, 야, 감동 좋다! 어? 감사합니다! 고맙시다! 아, 성민이 인정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음 좋음! 저기, 뭐 연기만 잘하면 되지 뭐. 그래, 어. 연기만 잘하면 돼. 자, 그러면 빨리 시작하자고. 자네가 처음이잖아. 알겠습니다! 그러니까 리허설 일단 한 번 해보고. 와! 어, 어. 리허설 한 번 해보고 하자고, 어? 알겠습니다! 그래, 그래. 질문을 읽겠습니다. 충직한 부하이었던 성민에게 배신당한 재성이 분노하는 장면입니다. 떠나. 어? 그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. 뭐라고요? 어, 그렇지. 응, 좋아. 내가 당신이 말한 그딴 엿박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? 어? 죄송하시다! 달팽유가 디스해시다! 아, 죄송하시다! 야! 아, 그러게, 손도! 리허설이잖아, 리허설! 아, 계시다! 아니, 내가 너 잘못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그래.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, 어? 연기 들어가면 그땐 제대로 해. 아, 계시봉! 지금, 잘했어, 어? 아, 떨지 말고 임마! 아! 그래, 내가 저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안 끊고 길게 가자고. 자, 레디! 액션! 어이, 황 사장. 이제 이 구역 내놓고 찌그러져 있어. 당신이 말한 그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? 어? 어? 오케이, 컷! 장마시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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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십시다! 야, 너 일로 와봐. 애드립 치는 건 좋은데, 어? 대본 들어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뭐 화를 웬만하면 안 내는 사람이에요! 어? 아이, 또 뭐 그렇다고 울고 있어가. 아이, 잘했는데. 고생하십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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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하하! 마음이 편해시봉! 하! 야, 빨리 찍자. 어? 다음 시는 저기 짧은 거야. 너 뭐 대사도 없어. 그냥 담배만 꽂아주면 되니까. 너 신세계 봤어, 안 봤어? 봤어! 우리 옆에. 세 분 봤어! 그래, 그래. 빨리 찍고 가자. 자, 준비하시고. 레디! 액션! 아... 죽기 좋은 날씨다. 어이, 거기 담배 있으면 하나 줘라. 죽기 전에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, 우리끼리. 내 건강을 생각해서 코스를 꽂아줬네. 내가 조직 보스인데 죽기 전에 이런 거 말고 연기 나오는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. 하... 파이팅. 갑시다. 너 지금 뭐 해? 어? 이거 이대로 찍을 거야, 지금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야, 너 지금 장난치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해, 죄송해. 어? 야, 웃어? 웃어, 웃어? 인상 쏘노, 지금? 아, 웃지 마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웃어? 인상 쏴? 자, 하지 마세요. 뭐야, 너 표정! 너 뭐야, 표정 그거!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뭐야, 이게 지금? 자, 우리 선배님. 내가 이럴 줄 알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신인을 하나 더 불러놨어. 자, 우리 선배님. 여기 잠깐 쉬고 계셔. 잠깐만 쉬고 계셔, 선배님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새우는 왔다. 아, 배우. 문세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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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띠야? 야, 37 나랑 동갑이야? 아니, 아니에요. 아, 그렇죠? 마흔아홉 형님이신 거죠? 아유, 아니에요. 야, 건넬건네. 야, 너 25이야? 아니에요. 스물다... 그럼 네가 13살이야? 자식, 네가 아역이야, 인마? 자, 시간 없으니까 바로 우리 시작하자고. 자, 우리 연기한 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마지막 씬이 제일 중요해. 내가 그냥 볼일 보고 있으면 너네가 그냥 들어와서 나를 탁 스켜가는 장면이야, 알지?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테이크 바로 갑니다. 자, 준비하시고. 자, 레디! 액션! 아휴, 아휴, 취한다. 아휴... 하하핰... 아휴... 아휴... 어우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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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 쐈어, 아니에요. 다 싸본찌라. 아니에요. 어휴.... 나 다 쐈어요. 그런 거니까. 아니요. 좀 더 살 뻔했냐. 아유 죽겠다. 왜? 뭐야 인마 못생긴놈. 못생긴 거 아니에요. 칼. 칼. 칼 아니에요. 손꾸락이에요. 손꾸락. 연기 잘하시네요. 아. 난 원래 장염이 있었지. 지긋지긋한 장염으로. 내가 진짜. 아. 땡깟. 잘 나옵시다. 아 너무 좋았어요. 선배 아주 좋아하시모. 아 선배 최고예요. 천만 가시모. 야. 장난해 지금? 이거 확대 찍어버릴까보다. 이 세차한테 그만 찍어줘. 표정 안 찍어놔 임마로. 진짜 씨 뭐하러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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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웬만하면 딴 일 알아보고 말이야. 듣기 싫으니까. 캐릭터를 바꿔. 아니시다. 선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다. 듣기 싫으니까. 캐릭터를 바꾸라고 임마. 아저씨가. 아이ожет심 아저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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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? 아저씨가 아저씨가? 아저씨ій공. 하지마 아저씨. 아저씨야. hhhhhhhhhhhhhhhhh. 아니어 circumstance. 진짜 이상하기도 했잖아. 감사합니다.